찾으면 내가 가지는 아주 단순한 게임 보물찾기 현금 5억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이 돈의 주인이 되는 간단한 방법 반서를 풀고 진짜 살고 싶다 찾는 게 쉽지가 않네 열쇠를 찾아 와 찾았다 나이스 저에게 온다 무슨 순순이 저한테 나 할만한 무슨 사람한테 통상에 대해서 근데 피지컬은 혹시 과연 5억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죽이거나 사랑이면 보통 죽이거든요 어떻게 일이나 정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아무리 사람이야 거짓말 남자한테는 잘 할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에게 온다 저에게 온다 그치 그치 그룹 어떤 사람의 주인공은 또 다른 사람의 주인공은 어떤 사람의 주인공은 그치 엄청 무서웠어요, 사실. 되게 상상치 못한 공간이 나와서. 이게 맞나? 이게 시작을 한 게 맞나? 이게 뭐지? 아, 약간 이거 속았나? 팔려간다 이런 느낌도 있고. 바로 빨리 여기서 어떤 단서를 찾아야 된다, 이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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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많네. 되게 많다. 아, 숫자가 좀 줄어야 되는데. 사람이 많아지면 제가 가져갈 수 있는 상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 뭐야? 어? 뭐야? 안녕하세요. 누가 아는 사람인 것 같은데. 어? 아, 맞으시구나. 저요? 카드... 아, 네. 맞아요. 맞죠? 워싹. 어, 안녕하세요. 서로 다 안 와봐요. 네? 서로 다 안 와봐요. 유튜브들 많이 하시니까 다들 알아보시는 분들이 유튜브이신 것 같아요. 아, 우염한 사람들. 제일 우염한 사람들. 벌써 연합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너무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나와서 저는 일반인 참가자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는 그냥 들러리로 왔나? 약간 이런 생각이 처음에는 들었던 것 같아요. 어? 내가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잘만 하면 끝까지 가볼 수 있겠다. 나 봤을 때 아, 신체로는 아, 내가 피지컬이 제일 좋구나. 그 분 아니야? 그 오양비는? 오양비?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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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요. 네네네, 알아요, 알아요. 그... 더 진기였어. 그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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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5억 받으시려고. 지금 눈이 너무 높은데 눈이 너무 높은 게 좋아요. 근데 참가자로 나오신 거예요? 아, 네. 아, 진짜요? 그 지니어스, 지니어스 그 사람이 있어가지고 와, 이거 뭐야, 이거 나 큰일 났다. 여기 이거 뭐냐, 나 여기 어떻게 왜 또 핀 거나 하면서 되게 신기했어요. 저게 인테면 뭐 그거 어떻게든 하십니까?